남성영어에서 남성영어치에 엘증했습니다 자기도 미안하셨는지 지하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하나 오늘은 너무 밖에서 오래 있었어 나는 분명 이 사이즈를 골랐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이즈로 고른 거예요. 가가지고 지하철 가서 갔다가 또 가가지고 결혼하고 나는 분명 이 사이즈를 골랐다, 나는 분명 이 사이즈를 골랐다. 지금 맨날 나하고 녹음실도 잠깐 들렀다 갔다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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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 약간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조금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뭡니까, 우리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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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단 말이에요. 막 샴푸라는 노래 나왔을 때 막 저 중학교 중학교 때였나? 여기서 막 뮤비 엄청 보고 막 그랬거든요.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됐고 작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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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맞아요. 국바이 썸만만들. 그런데 없대해진 노래는 없어요. 왜냐고요? 남자 노래는 들어있지알래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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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programme 해즈. 예외수 ada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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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ki! Ak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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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. 이것도 진짜. 여러분 신청 못 봤습니다. 그럼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Have a great day 나는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몇인데 아 너무 추억이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옛날 생명 나가지고 그래서 약간 츄옹님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이것도 많이 읽음 담고 여러분 이제 그냥 마이 앨범의 125곡이 됐어요 여러분 샹하이 로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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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아 맞죠 맞죠 아버지 이게 약간 K-POP 고인물 같아 약간 아닌가? 모르는 게 없죠 감사합니다 그로맨 그로맨 스킬 그리고 시클사무카과 Aping선명의 노래 다 들으시죠 넘기다 보면 나올거에요 한 번만 어차피 랜덤이라 넘기다 보면 나와 분명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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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.. 네. 감사합니다. 안 오세요. 응? 뭐라고요? 음.. 보통.. 이거는.. 이거는.. 이 앨범.. 그.. 이.. 거.. 이.. 55 семem.. 30. 30. 31. 34. 35. ür person atreounds 35.. 35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면 콩카의 티어로 물어보세요, 여러분.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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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도 ваши 좋은 영상이 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보시고 있어요. 아랫그러니까. 저희 영상은 한국어대학교 4학년부터 시작한다. 이 영상은him이 궁금한 것 같아요. 괜찮게도 상담이다. 신민지 작곡가 그 노래도 좋아요 신민지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노래 중에 그거 라고요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흐르던 노래도 끝나버리면 괜히 또 집 앞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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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좋아해요. 근데 과일은 나 좋아해요. 포도 빼고 좋아요. 청포도 빼고. 감사합니다. 민수한테 보내줬어요. 민수는 혼란스럽다. 초코도 너무 달아서. 부동산 같은 임수는 혼란스러운 또 무리하니까. 감사합니다. 배터리 10% 남았대요. 샛노랑과 샛발강살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은 뭐지? 선배님 노래 좋은 거 있어요. 환승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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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JEAN ST Lamhiyee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어? 뭐 듣지? 태어나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태어나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태어나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태어나의 눈빛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아 맞아 그럼 나름 수입인 것도 있었구나 태어나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태어나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근데 나 임나방 몇시 시작했죠? 태어나의 눈빛을 말해주는 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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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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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